대전시민환경단체가 대전 원촌교 갑천하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6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대전시가 홍수량 산정을 비롯해 준설 효과성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며, 이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창문을 마칩니다. 원촌교 갑fold 원촌교 갑 SUPER GOOF 원촌교픽 원촌교 원촌교 원촌교